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또 인방에서도 굉장히 핫한 게임이 나왔더라구요 시지프스의 형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형벌 제우스가 시지프스에게 형벌을 내렸죠 무거운 돌로 되어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형벌을 줬던 그것을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팀에서 나온 게임이고 요즘 인터넷 방송에서 다 굉장히 핫한 게임입니다 공굴리기 게임 시지프스의 형벌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팀 키구요 요즘 게임을 제가 많이 안 했더니 좀 심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좀 종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게임 오브 시지프스 시지프스의 형벌 시지프스의 형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글이야 시지프스의 형벌 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으 으 음 으 어 WASD 런, 쉬프트 카메라 줌도 있네 점프 이 시지프스형 벌이 이걸 굴려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굉장히 단순해요 이 자, 이 자, 이 자 에이 자 음 중심작격이 안되냐 아 이게 좀 조작감이 이상한데 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되네 뭔 버튼인가 했네 방향 조절은 마우스 버튼으로 하네 아니 오르막길이 진짜 멀다 저거 저 언덕 위에 뭐가 있을까 아니 나도 유튜브 쇼츠로 뜨길래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다운받은거임 그거 외에는 뭐 본게 없어갖고 요즘 캐릭터 디자인 다 이렇게 하나봐 항아리 게임 흥하고 나서 제작사가 그 제작사는 아닌듯 그 시지프스의 헝벌을 컨셉으로 피지컬 100 시즌 1때도 요게 있었거든 중결승인가 그때 욕을 했었어 아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니까 실화는 아니지 그리스 신화를 실화로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내가 좀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긴 해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사실 인생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갓 오브 워였으니까 갓 오브 워가 그리스 신화 맞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북유럽 신화로 바뀌었지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어 잠깐 쉬자 잠깐 쉬고 뒤로 빠꾸친 다음에 방향 조절해서 오르막길 오우 야 이거 위험할 뻔 했네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어? 방향을 잡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그렇지 됐어 됐어 조금만 조금만 털어서 가자 올라가자 아 안돼 됐어 됐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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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세이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넘어가진 않을 거야 어? 공이 넘어갔는데 아 공 넘어가면 저렇게 리셋 되는구나 아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음 다시 가자 다시 다시 가자 다시 이 인간 쇳동굴이야 날씨 너무 좋다 저렇게 맑은 하늘을 본지가 너무 오래된 거 같아 봄이 오면 좋은 게 날씨도 좋아지고 날씨도 풀리고 봄의 기운이라는 게 또 있잖아 사람 활력 돋게 하고 근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게임 세상은 미세먼지가 없네 미세먼지 잔뜩 낀 날은 내가 바이크 타고 라이딩 나가도 약간 인간 공기청정기가 된 듯한 느낌이야 마셔서 없애줄게 이런 광기 사실 담배 한 대가 그 미세먼지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유해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류의 게임을 하나도 엔딩을 본 적이 없어 항아리 게임도 있었고 별별 그런 그 똥게임들이 많았잖아 올리업도 그렇고 조금 하다가 빡치고 힘들면 때려 쳤거든 사실 이런 게임은 소질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항아리 마리오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 완벽 듬반하는 그 게임도 있었고 끈기로 해야지 그냥 끈기가 없어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잘해야 돼 아니 왜 이래 아 아니 너무 빨리 굴러가 와 맵다 어디 어떻게 굴러가 저기 끝까지 어디 쉣 저기 약간 1차 간문 같은 곳인가 보다 아 조작감 좀 그지 같아 아니 왜 옆으로 밀고 난리야 아 짜증나 미세먼 미세먼 미세먼지 없는 하늘 참 좋다 시점을 이렇게 놓고 해야 되나 하늘이 맞네 이런 하늘을 본 지가 그러게 하늘이 참 맑다 오늘은 이 게임하면서 좀 느긋하니 좀 유의미한 결과를 좀 내보자 힐링 게임이라고 봐야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힐링 게임이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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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진천 인가 갈치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심오한 게임이구만 공에서 일단 손을 떼면 안될것같아 아까보다 컨트롤이 좋아졌다 자 이 상태가 중요하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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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는 두번의 떨어짐 끝에 방향전환을 배우게 됐다 자 아 아 가운데 걸쳐지네 여기 조심해야 될 듯 뭔가 여기서 약간 위험해 보여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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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참 맑네 하늘이 참 맑네 저기 언덕 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어 언덕까지 가보자 언덕 뒤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응 아니야 기존에 다른 그런 게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조작권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약간 유저 엿먹이는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천천히 공을 굴려서 올라간다는 게 빌드업을 쌓는다는 게 약간 전개 방식이 다르잖아 아 이거 시프트가 달리기 온오프인데 달리기를 꺼야되네 이런 구간에서는 맞네 달리기를 꺼야되는구만 아 안정적이다 훨씬 안정적이야 아 스트레스 좋나봤네 이거 하늘이 참 맑다 하늘이 참 맑다 하늘이 참 맑다 좀 맑고 하늘이 참 맑다 하늘이 참 맑다 아니 아니 나 진짜 저 언덕까지 가볼께 오기난다 오기가 생긴다 이거 오른쪽 길로 쭉 가야되네 아 개 짜증난다 진짜 같은 구간에 자꾸 떨어지니까 진짜 이거는 게임 좀 빠지면 환불도 못해 느긋하게 2시간 그냥 버리는 게임이라서 환불하기 빡세네 스팀이 환불 기준이 2시간이거든 뭐 엔딩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과욕은 없어 다만 저 언덕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 뭐가 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빡세 보인다 저거 달리기 풀고 방향전환해서 달리기 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가자 휴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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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쳐버리고 여기서 달리기 풀고 조절하면서 조절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됐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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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기서가 중요해 왜 자꾸 공 밀쳐 하지마 아씨 괜찮아 괜찮아 공만 잡으면 돼 괜찮괜찮괜찮 쫄지마 쫄지마 로봇 삼성 도움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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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이런 하늘을 본 데가 미드먼지 하나 없는 이런 날씨, 키올 수 있는가? 대농을 위에서 청문을 받으라고 하시니 방송은 계속 담배가 말리죠, 저희들이? 담배가 말리죠 아, 짜증나네 가슴 한 줄이 답답해요 이 게임, 쇼츠 뽑기 좋은 게임이네 쇼츠, 쇼츠, 쇼츠용 게임 이미 하나 뽑았어요 똑같은 곳에서 3번 떨어지고 마지막이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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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츠 그리고 한 30분 뒤에 형이 알트, F4 하는 장면까지 뽑으면 딱 깔끔하게 한 편 뽑았다 어... 잠깐만, 키보드가 왜 자꾸 꺼지지? 배터리 많이 있는데 키보드가 지금 멋대로 꺼져 W 계속 누르고 있어서 그런지 무선 키보드가 졸린가봐 키보드가 졸린가봐 자꾸 자네 계속 W만 누르고 있으니까 키보드가 심심한가봐 키보드가 키보드가 아이씨 씨발 하늘이 참 맑다 아 근데 나 저 구간까진 가야겠어 아 저 구간까진 내가 통과를 해야겠어 열받네 나 지금 오후째인가 아 개갔네 아 이거 키보드 왜 자꾸 꺼지고 난리야 키보드가 어느 구간까지만 가면은 잔다니까 W만 계속 누르고 있어서 그런지 자동 절전 모드를 꺼야되나봐 하긴 W를 이렇게 오랫동안 누르는 게임이 어딨겠어 아 아 도르마무 오 아 예 여기 딸리기 풀고 아 아 2 어 으 또 그렇게 될뻔했어 한번 쉬고 돌 굴러가요 와 편안 자 다음 여기 공 꽂아놓는 곳 있다 뭔가 작동시켜야 되나 여기를 어떻게 밀고 나가지? 약간 능지 테스트 같은데 공으로 밀라고? 이걸 넘겨서 가라고? 어 되네 뭐야 어려운줄 알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오른쪽 위에가 맞는 거 같아요 그치 오른쪽 위에가 맞는 거 같아 으흑흑흑흑 아 치지마 저게 자꾸 뭔가 나 때릴라 그러는데 아 저 잔인한 장치 잠깐만 저거 안 당하려면 달리기 켜고 됐다 쉬운 걸 어렵게 가고 나는 어려운 걸 쉽게 가더라고 아 근데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높아 언덕 뒤에 뭐가 아니 너무 빡세잖아 게임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만큼밖에 못 왔네 졸라 멀잖아 아 복음이 바뀌었어 큰일 날 뻔했다 방금 어? 어? 지랄하지 마라 지랄하지 마라 흐닭 쓰읍 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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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일로 가면 되는거 아님? 이런 방법이 아 이 게임 힐링 게임 이였구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등산 효과가 있네 올라갈 때는 땅밖에 안보이고 아 위에만 쳐다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데 중간쯤 올라와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면은 그 등산 효과 아 내가 이만큼이나 왔구나 약간 인생의 교훈같은 게임이야 크으 이만큼이나 왔구나 이 게임 윌링 게임 맞아 내 계산대로라면 여기서 멈추고 이때 가야지 그렇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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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와야 할 기린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꼭대기가 있긴 있나봐 꼭대기 뒤에 또 뭐가 있겠지 아 근데 중간 세이브 장소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이거 타이밍 잘 봐야겠다 와 현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떨어지면 여기 진짜 고비다 일단 주차부터 해놓자 달리 켜놓고 뚱 때렸을 때 지금 그렇지 달리기 꺼놓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할지 봐야겠는데 누가 봐도 오른쪽 아니야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오른쪽 오 오 아 아 아 우 으 으 아 이거 짜증나네 아 이거 짜증나네 어.. 쌍딱밤 이거.. 무섭다 씨발.. 아니.. 이렇게 좁게 각을 주면 어떻게 가!! 하나 둘 뿜 일단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때리자마자 고 잘못 들어가면 돼버리는 거여 조심해 둘 둘 지금 와.. 뭐야 저건 TNT야? 저거 건드리면 ㅈ 될 거 같네 진짜 아 이거 그거네 여기 걸쳐 놓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세이브 포인트네 중간으로만 안 가면 쌉가능 황 이속버프라고? 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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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녔 잠깐만 앞에 빨간통 너무 많이 깔려있는거 아냐?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빨간통이 너무 많아 아니 토핑이 너무 많이 깔렸잖아 사장님 빨간통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사장님 빨간통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운전면허급인데? 시발 아 뭔가 고지가 보인다 아 뭔가 고지가 보인다 이거 왠지 왼쪽길같은데 느낌이 아니구나 왼쪽으로 하면 뒤지는구나 지랄하지마 아 씨발 어 뭐야 뭐야 어? 어? 좋은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버프 아니야 설마 저거 다시 그거 되나? 리스폰 되나? 빨간통 리스폰 되나요? 내가 이 게임 오래할거라면 다 터뜨리고 가고싶은데? 와 좁다 와 좁다 다 터뜨민 응 다 터뜨민 아흐 아래 한 번 봐주자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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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자 왜냐면 여기서 힘든 구간이거든 원래 고지 앞이 제일 힘든 구간이야 저 빨간통 없을 때 난 뒤를 돌아보고 싶어 내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바로 봐줄게 어? 세이브 앱 8천억 원 어 후... 앞에 발달싼 무언가가 잠깐만 앞을 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낫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후... 시유... 하면서 싹 와 많이 왔네 많이 왔어 어? 아 리스폰 되는구나 아... 와... 시... 아... 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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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 아... 나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이거 어렵다 이거... 하... 하...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어? 다 왔어 뭔가 근데... 어... 이 산맥이... 이 산맥이... 끝이 보인다...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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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야 아니야 와 이거는 오른쪽이 맞아 맞아 가자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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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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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넘어갈뻔했어 넘어가면 공기 위에서 리스팅 되잖아 맞다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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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늦었다 으으으 으 가운데 좋아보이는데 뭔가 올라오면 죽 될거 같은데요 그대로 가운데로 굴러가면 굴대요 사이 들어가서 사이 들어가서 올라온 상태에서 굴릴 수가 있을까요? 아 올라온 상태에서 못 굴리겠네 막 이러는 건 안 좋아 해 놔 흐흐흫 흐흐흐흑 어.. 어흐 어아이.. 어근.. 어.. 오잉.. 어.. поехㅇ 아으으.. 아야.. 아씨.. 아니... 그만..가아.... 그만 가아아아!!! 그만해 아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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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어 안돼 아 아 그만해 아 아 걸쳐라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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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가운데로 가는거 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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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안돼 그만해 아이씨 대리석도 있어 아 무게가 있구나 공마다 이지로 가자 이지가 맞아 이게? 개 느린데? 세게 밀고 있는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전에 축구공보다 그래서 그래 이게 원래 속도가 맞아 하늘이 좀 탁하네 돌보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 뭐가 이지인지 모르겠어 지금 뭐가 이지일까 과연 전혀 이지가치가 않은데? 아 컨트롤하기 좀 더 편한건가? 아 컨트롤하기 좀 더 편한건가? 모르겠어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 돌보다 빨리 굴러가서 그런 이점이 있나보네 손 떼보면 안다고? 어 싫어 싫어 손 떼기 싫어 진짜 이 시지프스의 형벌이 참 무섭다 어 그만큼 너무 무서운 형벌이다 어찌됐resso 너무 무서운 형벌이다 어..뭔가 좀 컨트롤이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네 좋은데? 왜 형벌인 줄은 알겠어 이걸 보는 멀뚱멀뚱 보는 우리도 참 대단해 그치 시청자 이건 사실 시지푸스의 형벌이 아니라 시청자들을 형벌 형벌인 거지 시청자들 벌 주는 게임이지 좋았다 그러네 되게 안정적이네 갔다가 됐다 가자 가자 오케이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스무스하게 가네 여기서 오른쪽이었지 전자녀 쓰면서 200개를 날렸다고? 아이고 고마워 깨라고 만든 게임 맞는 것 같아 아..높다 참..높다 아..높다 높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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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carta 오케이 너무 좋은 타이밍 아 드디어 왔다 부근 바뀌는 순간 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비치볼은 뭔가 컨트롤하기 편한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무언가에 부딪히면 엄청 멀리 날아간다거나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한번 튀기면 뒤질 것 같아 아니면 공이 터져버린다든지 그 구간 나왔다 여기서 무조건 빨간색 통이 터져야 진행이 됐었거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아까 내가 뽀록으로 갔었던 걸 수도 있어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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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는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난 다시 올라왔고 무너지지 않았어 바로 날려줄게 응 날려봐 안 날라가 나 다시 왔어 아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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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지금 왜 오는데 전두엽이 흐르고 갔냐 속으로 사람만 날려져 외치는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마 재수없는 소리 알고 있어 아, 극우가 났다 다시 왔다 내가 다시 왔다 내가 봤을 때 가운데가 맞아 맞네 가운데 아, 괜히 랄프 말 들어가지고 아, 랄프가 망쳤어 아, 랄프 말 들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가자 됐어 우와, 뭐야 여기 뭐야 바닥에 기름칠 해놨나 사진 한 방 받고 가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오, 잠깐만 오,씨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와.. 정말 멋진걸? 벌받으면서 사진찍는다 스샷 찍었음 빛이 달리불이 될거에요 형님 기대하세요 응 아니야 바닥에 질감이 되게 느린데? 진흙이네 진흙 여기는 공 한번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때 발이 느린거 보니까 여기 한번 공 놓치면 ㅈ 되는거야 아니 근데 언덕 빼기에 저기 평지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시지푸스가 아니긴 한데 형벌이 아니긴 한데 아니 그래도 좀 뭔가 그런 곳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계속 올라가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어 여유 계속 축하 UI 아멘 저 아픈 뭐야 선인장이야? 와 와 와 와 와 저 선인장 때문에 가시 때문에 공 터진다고 얘기하는데 공이 내구도가 세긴 대신에 뭐 목숨이 하나이고 그런 대신에 컨트롤 하기가 편한 그런 건가 내가 돌을 가지고 왔어야 됐나 돌도 터진다고? 응 아니야 돌이 어떻게 터지냐 비치벌리로 비치벌리로는 터져도 아 아 나 참 멀리 왔다 멀리 왔어 아 ess 아 아 됐다 이제 와 미쳤다 나 나란놈에게 취해버리네 이 게임 스샷 하나 박아줄게 마우스 팍 쳐주라고 나에게 취해버리네 이 게임 가자 뭔가 비치발리불이 좀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바람 빠질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지 오 닿을 뻔 그런 기믹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바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인이 나와서 저 공을 빵 차버렸으면 좋겠다고 에헤이 말을 그렇게 하시나 아 뭐야 극혐 구간이다 미친 거 아니야 이 구간 떨어지면 지읒 되는 거야 그냥 뭐야 왜 방금 놓은 거야 공을 공을 에이 공 닿아도 안 터지네 야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야 참 오묘한 게임이다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아니 무슨 탄도미사일 있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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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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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하아... 씨... 세방! 제대 뷰티오피! 왜? 골! 하하하하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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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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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듀 spre에 BBB WHO 뉴스 뭔가 황금 타이밍을 찾았다 아 진짜 어 나 여기서 떨어지면 게임 끌 것 같은데 어 어 고마워 아니 게임이 날 빨아주네 이거 억박 게임이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오오... 오... 안 돼 아 써앙 안되데해 안 돼! 안 돼! 아, 씨, 바알! 쏴, 쏴, 쏴!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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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개 힘드네, 저거! 와아! 미안한데, 미안한데? 이제 재미 잡았어! 이젠 진짜 형범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지만, 난 가야겠어. 평생 공중 굴려달라고 아 밑에서 올라오는 가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 발칸포가 제일 짜증나 어 거만 해 졌다 우메암의 봉우리 인가 이게 자만하지 말라고 알았어 다다 어 뭐야 아 아 아 다 왔다 하 최고점이지 지금 와 여기를 또 건너오구요 허사비는 뭐냐 야 이건 자만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의 땅 좀 닦고 하자 아 아 아 기원하다 편안하다 허사비인척 행소같이 하고 제발 터뜨려줘 제발 응 아니야 어 아 아 아 아 아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아 뭐야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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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시올지요. 아르기닛 먹고 팔깍팔깍 움직이란 말이야. 아, 왜 이래. 엔딩 볼 사람한테. 오랜만에 엔딩 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나. 어허, 거만하네. 아, 좀 거만하면 좀 어때. 나 여기까지 왔는데. 기기기 기기 아 아 고마워 너 일부러 어제 일 때문에 계획적 평벌 주는 거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는 있어 아니 왜 그래 보는 게 고통스러워 나 너무 좋은데 얼마나 왔는지 봐주세요 빨리 알았어 알았어 돌아봐 달라 이거지 기다리 봐 야 진짜 멀리 도왔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진짜 다 온 것 같아 느낌이 뭐지 이거 이 바닥은 피해야겠네 아주 거지같은 바닥이네 아주 거지같은 바닥이네 아이콘다 아이콘다 바닥에서 갑자기 짐이템을 나와서 제발 부탁이야 그런 거 없어 어 뭐야 여기 바닥이 오우 되게 어려운 코스네 여기 와 여기 방향 조절 안 된다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걸렸다 걸렸어 느릴 뿐이야 위험하진 않아 아 느릴 뿐이지 달리기 풀어볼까 우와 미쳤다 위에 또 뭔가가 보인다 공이 저기에 닿는 순간부터 그냥 저기로 무조건 가야돼 와 재능을 좀 찾은 듯 그런가 이즈모드라서 그런건가 전엔 자존신 때문에 이즈모드 같은거 안했는데 이즈모드 하니까 이렇게 게임이 재밌어진다고 앞으로 이즈모드를 자주 애용해야겠구만 아 그거 거만하네 근데 이게 또 이즈모드를 한다는게 꼭 나만을 위한건 아니야 시청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 시청자들 좀 정신건강상 잠깐 뭐야 아 응 아니야 별거 아니야 땀 시켜주네 친절하다 응 맞아 땀 시켜주네 까이빠이 형 저녁약 좀 주라 응 그리고 우리 저기 저 사리금탕 먹자 어 금강상도 식후경인데 금강산을 갔다가 밥을 먹는게 어떨까요 금강산이 보이는데요 이제 아니 안보여 여기 위로 올라가도 또 위에 뭐가 있고 그래 한참 남았대 아예 아예 멈추게 하는 바람이네 이 게임 옛날에 그 락오브에이지 생각난다 기네 바람이네 돌굴러가요 지금 끓여요 그러면 지금 끓여요? 어! 야야 야야 아 뭐해 거친다 그렇지 아니 약을 약을 내가 흘렸지 않아 아 아 정말 입안에 들어있지 않아? 약 하나 약 줘 빨리 약대가 됐으니까 먹어야지 나이프야 약을 주는 척하면서 마우스를 거실로 내던졌어야지 유후하시옵니다 ESC 누르면 안 멈춰요? 어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음 세개 세개에다 밥 말아 먹게 아니 같이 먹을 거야 라이프랑 어? 여긴 뭐야 여러분들? 어? 와 극혐! 땅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 이즈모드에겐 그딴거 없어 아니 굳이 등산을 워커 신고 갈 필요 있어? 런닝화 신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발걸음이 가볍게 정상이 목표잖아 그렇지 맵감상 게임이지 워킹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이지 어? 팍팍 나가주니까 좋은데? 내리막일 때 저 앞에 우라만 삼지창을 보니 너의 거만함을 심판해줄 신님께서 곧 등장하실 거다 설마 제우스 그분이 제우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가? 잠시만 잠시만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뭐야 이게 눈이야 눈 아니 근데 쉽다 숲다 수어 숲다 수어 자리에 참고 숲고 숲고 속 parts 숲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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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에서 스노우볼 와 진짜 맵 길다 근데 중지하표다 제우스가 아니라 포세이돈이라고 하긴 삼지창이 포세이돈의 상징이지 맨날 오슈하고 막 방송에서 많이 떠들고 막 그러다가 이런 게임하니까 너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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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잘 잡아줘야돼 오우 오 진짜 뭔가 정상이다 이거 정상이야 정상 앞에 구름 앞에 뭔가가 이렇게 일렁이고 있어 정상이다 아니 딱봐도 정상이지 않아? 더이상 올라갈곳이 없는데? 아 뭘 반도하나 말도안스러워하고 있어 끝까지 와가는 느낌이야 뭐 여기 설마 올라가는거 아닌거 아니지? 아 맞네 올라가는거 맞네 오우 헬리니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콧박이개 982개를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 982개를 에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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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한번 더? 이야 우리 헬리니딩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야아 아이 게임방송을 하면서도 별포선을 받을수 있다고? 뭐야 982개 세번 뭐야 나 오늘 상차림비도 안받고 하는 정말 라이브 커머즈 하는 상차림비도 상차림비도 안받는 날인데 에이 세상에 어 너무 고맙습니다 어 대박 귀인이다 귀인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에 야 이거 봐라 열심히 하면 주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알지 내일도 받고 한다는 것을 여기로 가는게 맞겠지 이 길이 맞을거야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막 흔들린다 으으으 흔들려 흔들린다 아니 언제 끝나 이거 어디까지 있는거야 와 이거 하늘까지 이어져 앞에 무슨 뭐 폭 무슨 뭐가 폭포같은게 땅바닥에서 분수쇼하는데 저 뭐야 뭐가 라스베가스마냥 화려한 물분수가 밑에서 막 솟구치는데 저거 뭐지 저거 천연암반수인가 아 또 궁금하게 만드네 음 번개 제우스신 제우스신이 번개의신 제우스가 널 기다리고 있다 신중의신 아니야 제우스는 제우스 신중의신 제우스인 제우스에 진중의신 제우스에 진중의신 제우스에 지즈스, 제우스 그래서 비슷하잖아 부처는 붓다지 붓다 에이 별거 아니네 뭐야 여기 조개 캐는 곳이네 여기 태안이잖아 태안 아이 뭐야 맛조개 나오는 곳이잖아 그거 ESC돼요? 어 밥 먹자고? 네 어차피 그 풀령상에는 게임하는 부분 조개여서 갈텐데 먹방당 우리 시동으로 입력isini 받으세요 허..아니..그런데 끝이 없다 게임이 엄청 길다 크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흑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어 뭔가 보인다 어 저기는 뭔가 달라 다른데랑 좀 다른 느낌이야 왜냐면 저기 양쪽 사이드에 뭔가 이 철장 관문처럼 뭐가 돼있어 여기 다다음 코스에 나오네 저게 아니 이게 스피드런도 힘들 것 같아 그냥 뛰어서 올라가는 것도 게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어 2시간 환불못하게 막으려고 게임 분량 겁나 늘려놨다구 아니 그럼 어때 어 다 됐어 밥 먹자 먹고 하자 여러분들 먹고 하자 실비김치가 드디어 왔어요 녹화 누르고 어 뭐야 뭐야 응 아니야 아니야 으흑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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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윽 흠 흠 아 매워 아 매워 어 뭐야 이거 갔다가 뒤로 밀려나는데 그러네 그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어? 아니야 그렇죠, 약간 에베레스트 등산 같은 느낌이지 아 наблюд 네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프야! 나 저기 소화제 좀 주라 소화제. 오늘 소화도 안 되고 뭔가 부종도 심하고 안 좋네 몸이. 오늘 부피가 아예 안 빠져 처음부터 손도 많이 붓고 얼굴도 보는 게 계속 느껴지는데 안 빠지네. 여기야 내가 딱 봐도 끝인 것 같아. 뭐야 여기 왜 자꾸 이렇게 굴러가. 아니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 없애. 아 그거 말고 소화제를 줘야 되는데. 소화제가 상비약이 없었니? 이것도 소화제예요 소화불량. 그래? 네. 줘 줘 줘. 가스 알면수도 같이 드시고 이거. 어 그래 그래. 가스 알면수도 같이 먹으면 좋을 때. 어 죄송합니다. 몸이 오늘 좀 안 좋네 많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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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먹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소화가 됐다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소화가 아예 안 됐는데. 하음. 하음. 갔다가. 왔다가. 하아. 하아. 타이밍 늦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하아. 좋다 좋다 딱 봐도 오른쪽에다 낑고는 거야 딱 여기서 그렇지 들어가면 올라가고 와 뭔가 뭔가 있는데 저기 위에 저 위에 뭔가 있어 아 이거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 고 좋다 이 게임에 고래가 왜 나와 고래는 밑에를 쳐다보면 바로 나오는데 나는 향유고래 멸치액젓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내 다음 크린새우들 와 저거 뭐야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멀어 저기 위에 뭐 아자르 있다 아지르 아지르 오 뭔가 60% 왔다는데 오 뭐야 폭탄이 매설되어 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바닥에 폭탄있네 아니 방금 저기 뭐야 그 스팀 업적에 60%라고 돼 있었거든 그런가 아니 이게 60%라는 건 말도 안되지 온게 지금 어느정도인건데 아 여기까지 60% 이용자들이 깼다 뭐야 60%면 완전 대중이잖아 대중 그치 완전 대중 속에 있는거지 특별하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기는 어딘가 오? 좀 새로운걸? 여기 무서운 곳이네 여기 진짜 무서운 곳이었어 이거거든 이거거든 뭐야 올려줄게 고마워 난 로키가이거든 난 로키가이였어 억가당하지 않는다 으흠 으흠 좋았어 빠르다 빠르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좋았죠 너무 잘하잖아 아니 게임 난이도가 이게 좀 이지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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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어 어 이제 좀 소화가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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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뭐냐 아니 뭐지 어 얼마나 온 거야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아니 으 으 와 미쳤다 엄청 멀리왔어 으 다른 지역으로 와버렸어 지금 좋다. 와 졸라 멀리에 뭐가 있는데 저게 뭐지 뭐가 어묵꼬치 같은 것이 하나 솟아있네 저거 설마 제우스의 심볼 어? 번개 표시다 제우스가 날 기다리고 있나봐 번개 표시 있어 제우스가 날 기다리고 있어 창문 좀 열어줘 오오오오오오 오 쫄려 쫄려 좋았으면 좋았»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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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먼 곳까지 왔다 거만해진 모습에 심판당할 것이라고 응 아니야 나의 거만함을 응징할 것이다 응 아니야 야 진짜 뭔가 끝이 보인다 저 제우스 심볼 번개 표시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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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미쳤다 내가 온기를 보라 정말 대단한 여정을 왔다 아 어 뭐야 발 파 여기 발 완전 불지옥인데 진짜 여기서 공 터지는거 아님 용암바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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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이거 그거 없나? 프로그램 맞다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W가 끊기냐고 내 말은 아니 밝기 전에 말이야 아니 밝기 전에 끊기더라고 키보드가 아니 옵션 중에 그런 거 있어 뭐 1분 이상 3분 이상 이렇게 W키 누르고 있으면 자동 절전되고 약간 그런 옵션이 있겠지 아 이게 되게 어렵게 한대 야 저 전자는 왜 안나오니? 저 영어를 인식 못한다 엥션 Продолж원 앤 작아 비싹 인연 playing 인연 야 나 가 그 모두 아 싫은 이미 순 다들.. 너 정말.. 진짜... 정말 정말.. 진짜 무슨.. 짜지 말이야, 짜지마. 참.. 참.. 누군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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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미친놈이 잠시만요. 내 뼈에 닦아줘요. 아주 흥미롭네요. 제 이름은 싱 인코드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입니다. 아.. 마이져비스 싱얼 아잇싱 유 파킹 호얼 뭐야이거? 뭐야왜왜왜왜왜왜 Growing up 오오오오오오 옳이 길어ogenous 아니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 진짜 저기 뭔가 그 제우스 심볼 있는 곳에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너 왜 이렇게 말한다고 야 안은 깊지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지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지? 무슨 말이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마시오 뭐하는거야? 미친 거짓말이야 이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요. 굿! 땡! holy crap! WHAT?! 와우! 나이스! кое 오마이갓 오마이갓atas 마 라이프 오 아일 왓? 왓? 와우 오 뭐야 뭐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만 오 재밌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ness 와 와 so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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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는게 가능해 와 이걸 이제 알았어 난 넌 넌 넌 oh oh my god stop it good so easy easy 뭐 no no oh no good 후후 n does took ca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we came out oh oh how is ㅎㅎㅎ 오 마이 가드! 오 마이 가드! 오 마이 가드! gilt 이렇게 스톱 고 고 오 마이갓 유행을 바라지 말고 헐 헐 로, 로, 로. 하루를 산다는 건 나 나 나 죽는다는 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는 나 나 달린다 사나이 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어리석게 늘 비웃음 쳐도 나는 득디아나 득디 말라 불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디 않게 득디 말라 달린다 뭔가 엔딩 같아 이거 어 제우스의 번개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형벌을 내리셨나이까 어 뭐야 진짜 저 위에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하다 아 뭐야 이거 경사가 확 높아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치 경사가 좀 높아진 것 같아 전에 비해서 진짜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확 높아졌어 경사가 지금 느낌이 넌 넌 넌 넌 넌 what are you doing 죽디 말라 두하나 낸 언제하니 나 김좌진이야 왓더팍 내 논지하니 나 김좌진이야 규키말라 규키마인 개새끼 아 알았다 이거 왼쪽으로 하는거네 아 told 누와나 내 논지하니 나 하울빈 김좌진이야 먹으면 안먹는것 같은데 이건 와 진짜 탁악한다 정말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고난 역경 갈등 좌절 불안 우울 이 모든걸 다 이겨냈다 난 사나이다 난 사나이다 스피드런이 왜있나 했더니 이거 굴리는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스피드런 있나보다 스피드러이다 어 노노 얍 여기서 떨구면 뒤져 왜냐면은 내려갈때 내가 빨리 못내려가거든 여기선 진짜 위험하다 와 세우스 내가 돌아왔어 나 크라이토스 나 크라이토스야 이 새끼야 여기 옆에 벽이 없어요 조심해야겠다 아이씨 응 편안 너 아이씨 어디로 아 여기 진짜 개빡세네 아 uh-ohoh 뉴아아아아ㅏ악 와 진짜 닿았어 빵 키보치 하아 씨 아 씨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도우! 지금 제 노력과 제 성과와 저희의 공헌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들이 채팅창에 보이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 하셨죠 해봤어? 해봤어? 안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아 올라가기 왜이렇게 빡세냐 여기 어허허허 정말 오래 걸렸다. 여기까지 오기가. 그동안 참 많은 시련이 있었다. 하지만 난 7.8기로 견뎌냈고 나의 결실은 곧 눈앞에 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했다. 넌 안 될 거야.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의 말을 개소리로 여겼다. 개소리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개소리. 난 그런 꼰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난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 그런 미친 개들의 소리는 듣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공을 굴려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을 굴리는 것과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이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노력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 아..씨..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난 내 앞을 막고 있는 이 거대한 벽이 이 벽을 넘으면 그 벽은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고 있었다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며 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해 나갔다 고지가 눈앞에 있다 슈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바알아올 민지 계속 견뎠다 사람들은 내게 안될거라고 했다 하지만 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거리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때 내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김자진 그의 이름은 김자진 그의 이름은 김자진 장군이었다 그는 내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두하나 두하나 듀욱디 말라 듀욱디 말라 두하나 그렇다 내 이름은 김두한이었다 수많은 입봉 끝에 난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이제 정말 고지가 코앞에 있다 자 제우스가 날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저것은 제우스의 창인지 피카츄의 꼴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그저 올라갈 뿐 해낼 수 있을거야 해낼 수 있을거야 그의 음성이 내 귓가를 맴돌았다 또 하나 내 할빈 김자진이야 죽디 말라 그의 음성을 되새기며 난 아플향이 나아갔다 하... 미쳤다 진짜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었고 내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항상 뒤따라왔다 그럴 때 난 내가 왔던 길을 돌아봤다 정말 멀리 도왔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저 아플향이 나아갈 뿐 왜 이마엔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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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내가 오늘 가장 힘든 순간은 실비김치를 먹을 때였다 와 난 이거 엔딩에 뭔가 공을 낑굴 수 있는 홈 같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평지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지푸스도 영면에 잠들 수 있는 거지 그때 되면은 엔딩용 스크린지 하나 딱 찍어주고 공 발로 뻥 까갖고 맨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 구경하고 그러고 자야지 지름길 있다고? 지름길 어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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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마돌이다. 안녕. 진짜 정말 다 왔다 이제. 아까 좀 그만하고 이제 좀 나아가자. 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날 더욱 성장시킬 뿐이었다. 이제 정말 고지가 눈앞에 왔다. 이렇게... 이렇게... 결국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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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아 달려 달려 아 아 안돼 아 다행이다 어 아니 뭔데 저거 나를 죽이는 고통이다 골렘 내가 졌다 아니 골렘이 왜 나오는 거야 저건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 아 아 다시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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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자식 저거... 안 들키기 가는 방법이 있겠... 있지 않을까...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라... 아... 수고... 아... 더러운 골렘새끼... 야이... 개제끼야... 야... 암컷인가? 암컷이었어? 그럼 오히려 좋았을지도... 오히려 좋았을지도... 예? 뭔가 밟고 싶지 않은데 여기? 개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시간낭비 꽤 나을 것 같은데... 노란색 밟는 것 같다고? 응... 아니야... 딱 봐도 아닌 거 보여... 어... 절대 안가... 뭔가 내 발을 잡아둘 수도 있고... 저게 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게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분명히 정말 멋있음... 응... 으어언.. 이거... 오우... 아... 와 진짜 멀리도 왔다 와 중직이 아파 앞에 그리스 신전 있는거야 제우스 딱대 딱대 딱대도로 T1 뭔소리야 아 T1의 선수 중에 한명 이름이 제우스야 닉네임이 I love you 제우스 I like you 부드러운 옥석으로 깔려있네 대리석으로 제우스에게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험했다 난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 오다니 전세계 최초로 이 게임 엔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저희집 앞에 대기하고 있구요 해외 토픽감입니다 회사 아 졸라 높은 곳 까지 왔어 이미 이 게임을 플레이한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스팀 환불 골든타임은 지나갔어 그러므로 난 엔딩을 봐야 해 어어어어어어 미친 시지프스의 형벌 와 영화같다 진짜 제우스의 신전이 내 눈앞에 보인다 난 신이다 내 이름 시지프스 나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이 바위를 굴려 제우스의 대가리에 떨어뜨려야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먹는 것이야 그럼 그리스의 신안 다시 쓰여지겠지 제우스의 신전이 나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제우스의 신전이 나의 파츠리에 quan Maju 그리고 제 주어진 형벌을 신전이 나의 풀린아 그래서 다시 한 명이 그리스의 신전이 나의 능력이 제우스의 신전이 나의 뇌 는 그는 용 패스에 있는 것이다 이 뇌 저는 내 뇌 아 다왔다 진짜 길이 안보여 다왔어 제우스 제우스 내가 왔어 당신 아들 크레토스가 당신 아들 크레토스가 왔어 제우스 진짜 멀리 닿았다 드디어 평지다 평지가 왔다 여행 정리 여기까지 오더라 너무 고생했어 앙 기무치 아 아아...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난 정말 대단해! 긴장 누누 긴장하지 말라오 웃지 말라오 다이 끝하지 말라오 어? 어? 뭐야? 신꼴렛 나옵니다 F 누르니까 어? 법규를... 법규를! 제우스에게 법규를! 앙키모찌? 아 이게 이게 엔딩인가봐 어? 제우스다! 네 이놈! 시지푸스여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시지푸스 어... 다시 바이 다시 바이 다시 바이 제우스 아.. 아.. 안뇨어양 잘가라 애송이 와 시벨 맵게 매운 실비김치도 먹고 당신은 맛있는 사리곰탕을 먹었죠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지프스처럼 끝없이 정진하는 당신의 삶 게임클리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너무 고통스러웠어 저 말도 안되는 미친 아 와 이렇게 몰려왔다고 돌아가는 엔딩 개좋다 아 이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크으 아 그러니까 완전 앙 기무채? 와 개멀리 왔네 나랏놈 아 여기서 랄프한테 낚여가지고 아 하하하하하하 그나마 초반이라 다행이 아 아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게임을 엔딩 게임 엔딩까지 왔네 오와 2시간 걸렸어 아 아 리뷰 올려야겠다 리뷰 스팀 리뷰 남겨야겠다 스샷 의미 없다 인증샷 찍고 있었어 인증샷 찍고 있었어 바보같이 제 게임 한줄평 아 게임 한줄평 아 키모츠 제 profund 크으으으storm 재밌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자 방송 오늘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앙키모찌 오늘 저... 그래도 거의 5천개 받았네 아까도 수박이게 3번? 너무 감사합니다. 앙키모찌 앙키모찌